시비 할 차례 이거하고 시험 쳐야지 이거하고 시험 쳐야지 민준아 얘는 어떤 소리날까? 레드 오 레드 그렇죠 레드 아 참 얘가 레드면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낸거지 아 진짜 애드지 애드 애드 그럼 R은 무슨 소리내지 R 그래서 합쳐서 레드 레드 얘는 뭐가 될까? 오 퀴즈 그러면 얘가 퀴즈면 얘는 무슨 소리낸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낸지 그렇지 오 이제 잘하네 퀴즈 퀴즈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? 링 링 링 오 그러면 얘가 링이며 어 얘는 뭐가 됐지 얘는 뭐가 됐을까 머리로 예상이 안되요 머리로 예상이 안되요 머리로 예상이 안돼요 머리로 예상이 안되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하여튼 일단 민준이가 먼저 생각한 다음에 예 예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얘는 잉이야 잉 잉 아이가 이 엔지가 뭐 될 때 응 잉 잉 그럼 R은 뭐 되지 R 그래서 Ring Ring 이 소리는 없어져 R의 R 소리는 Ring Ring 오케이 엔지가 응 된다는 거 민준이한테 네 번째 알려주고 있다 Ring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뭘까 퀴즈 퀴즈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그러면 QU는 Q Q I는 E E L은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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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볼까 C 뭐라구요 그래서 EA가 두가지 소리낸다 그랬어 EA는 어 그 뒤에다가 ㅂ하고 R 붙이면 안되 그치 혼나 그치 학교수에 그렇지 민준이 그런 말 써 안써 되게 잘 쓰지 어 안써 한번만 써요 하루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자 그래서 EA가 뭐가 된다 어 하루에 한 번 EA는 뭐나 뭐가 된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EA는 뭐나 뭐가 된다 E나 A가 되어있습니까 여기서 E가 되니까 자 여기서 그래서 뭐가 됐다 C가 된거야 C C 오케이 자 어 해리 오늘은 1대1 못할 것 같고 내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할게 그렇죠 어 그렇지 Rain Rain 그러면 이건 뭐가 됐지 이게 Rain이니까 이거는 A인 이겠지 A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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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뭐가 됐어 Rain Rain 오케이 Rain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Rain이니까 이거 왜 그래 Rain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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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한번 볼까 Que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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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Queen이면 얘는 무슨 소리내지 Rain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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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 잇 이렇습니까 이러니까 S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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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는 욕하고 방금인데 C만 하면 다 욕인거 같애 에이 시험치면 에이 아이고 좋아 죽겠다